테스트 잘 되는 것 같고 테스트 음 이것도 잘 되고 해볼까? 뭐야 갈거야 얼리얼 엔진 피직스 X 바이 엔비디아 아틀러스 에이스 프레스 스타트 엔터 로컬 잠깐만요 아이C 이것도 최소화시키고 해볼까? 어디까지 했더라? 좀 하다가 빡쳐가지고 다시 나갔었던 것 그 그만 뒀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빡쳐가지고 이거 하다가 건드던가? 이거 하다가 건드렸지 아마? 다시 볼까? 재밌어 보이긴 한다 재밌어 보이긴 한다 응 으응 람세스 람세스 으응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손모양이라서 오른쪽 끝으로 날려도 엄지손가락이 보여 어쨌거나 해볼까 빠른걸로 가야겠지 광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벌룬이랑 발리스타를 조심하자 마지막은 폭약이지 자 일단 먼저 광산부터 광산 개발은 언제나 중요하지 나머지 하나가 짓고 그 다음에 돌이 시작하는 곳 여기니까 이렇게 막아놔 그럼 못오겠지? 설사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할거야? 어디요? 이렇게지? 좋아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애 가자 오늘은 꼭 깨고만다 진짜 오늘 안에 엔딩을 봐야지 가즈아 와이씨 폭약봐 아아악 거지같은 조작감 진짜 아 화내지 말자 침착하게 어? 항상 침착하게 이거 부숴버리고 어 어 확정하러 가겠다는 소리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플레이한다는 소리야 으악 으악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가 아이씨 속도를 조금 줄여 아이씨 화살 진짜 으악 으악 좋아 속도를 조금 줄여서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가지 말고 조금 실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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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속도 으악 으악 맥스 스피드 좋아 데미니 쌤쌤으로 받았어 쟤 쟤 쟤 쟤 광산 안 먹네? 나야 좋지 쟤 쟤 쟤 쟤 쟤 이렇게 지어버려 그리고 여기 화약곡 하나 이렇게 지어두면은 뭐야 여기 뭐 짓네? 여기 화약곡 하나 하나, 둘개 이렇게 또 배치를 하자 그리고 여기 소를 한 마리 놓고 어, 어 큰일 났다 시간이 다 됐어 출발 이제 쟤 광산을 붙었으니까 쟤 제대로 기동을 못하... 못하겠지? 돈이 쟤는 좀 적게 들어올 거야 아 좀 좀! 올라가! 거지같은 게임 거지 발사기 어우 씨 저기 세워야겠다 저거 아, 뭐야 아! 죽어 소대가리 어, 여기 지름길 있는데 폭탄 조심 아, 죽을라 그래 피가 폭킹 쉿 아니 어 아, 안 되겠어 리얼모 리얼모 폭탄이다, 지금부터는 폭탄만 세운다 뭐야, 돈이 없어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쪼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쪼 아, 아, 아 개 스트레스 왜 나는 행복하이, 행복할 수가 없어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아이씨 아, 앞에 뭐가 세워져 있어 지나가? 속도를, 속도를 내지 말고 조금 천천히 아, 씨 아이씨 좋아 안 좋아! 아니 빨리 지나가서 빨리 지나가 안 좋아 아아 피 반도 못 쪼네 반도 못 가갔어 죽어라 죽어라 맞아라 퍽 오예 맞아라 아 어, 뭐야 이렇게 다, 다 살살 피해가? 크흑 으억 좋아, 빨리 가자 잘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어, 저기서 속도 줄여, 줄여, 줄여 그래 줄여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살았다 살았어 운 좋으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씨 진짜 저, 저놈의 화살 뭔가 죽은 거 같은데 아무래도 좋아 으억 으억 갈 수 있어 조심해서, 피해서 어? 피해서 여기서 여기서, 전 전력질주 전속전진 여기다 좀 막자 뭐야 폭탄 더 못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네 씨 이럴 때 돈이 없냐 뭐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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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좋아, 빨리 가자 시간은 있을 거야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협 위험할만한 건 없어 아슬아슬하게 시간은 까먹지 말고 이렇게 조심해 조심해서 아, 씨 저건 개 거슬린다 조심해서 한번도 실수 안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어 실수 안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 실수를 안하면 으악 으악 망했다, 이건 됐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하 아아 진짜 여기서 풀스피드 풀스피드 아, 뭐야 상대 주꽈네 좋아 기회 으아아 씨 definitely 오호 좋아 이리와 이 녀석아 내가 기워цу시 좀 밟아 밟아 크.. 이 맛이지 Breath ливо 하하 아니야! 하울렛이 직접 이거 해봐! 직접 해보면 알아 이거 거짓.. 아 이거 조작감 진짜 거지 같애 내가 내가 거지같은 조작감 게임을 해봤는데 와우 이 녀석이 탑이야 이 게임이 탑이야 이 게임이 탑 안 봐줬어 아슬아슬하게 잊은 거 못 봤어요? 그쵸? 와야봐 샌드볼더 어어 뭐라는진 모르겠는데 탄환 탄환의 공격력을 좀 낮추는 그런게 있나 보다 이거는 이거 해야지? 모래공 레이싱모드 속도를 조금 낮춰 씨댕 아 뭐야! 야 내가 막고 있는 사이에 쟤 지나갔어 완전 나쁜 놈 아냐 꺼져 어! 내가 밀어졌어 내가 저기 날려버릴 생각이었는데 아 젠장 아 누구야! 아씨 아니야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다른가?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직접 이거 해봐 지금 해보면 이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어 아 진짜 조작감 거지 같다 거즈같은 조작감 비켜 내가 먼저 간다 이번에 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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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여기서 점프 다시 한 번 점프 점프 점프! 으흑 됐다 그래서 오른쪽 지나가 아 뭐야 어 오케이 뭐 저 쟤 내 뒤에 있는 거 같애 아직 한참 뒤에 있어 점프 아 뭐야! 아이 아이 무슨 연기 폭발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잘 봐 지나가 점프 여기 맞아 으흑 으흑 속도 속도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커버링을 커버링을 잘 타면서 이씨 괜찮아 내가 원 아직은 내가 앞에 있어 저 뒤에 있나 보다 됐다 후 1승 여기 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곳 있지 않나? 없나? 지름길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점프! 뭐야! 아 코끼리 진짜 아 쟤도 가셨네 나만 불이익은 아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그래 쟤도 화살 맞아 점프 점프! 좋아 점프하면 피할 수가 있구나 저건 저 가둬거리는 거 가자 가자 어 뭐야 이렇게 갈 수 있어 저렇게도 갈 수 있네 나중에 잘 이용해 먹어야겠다 할 수 있단 말이지 으 야 아 아 아 이쪽이 아니 아 이쪽이지 참 가지야 아 아 아 왓더 쟤 저기 앞에까지 갔어 아 뭐야 이렇게 못가? 세상에 세상에 나 버리츠는 나만 버리츠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 지겠는데 아니 쫌 아니 쫌 어 아 됐다 됐다 죽은 거 아냐 아 아 쫌 이거 말 이거 발자국 보니까 진짜 발자국이라는 것도 되게 웃기다 코 앞에 있어 어 뭐야 점프 어 속도를 낮추면서 아 속도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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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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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점프 시댁 거짓 발사이 같은 게임 뭐야 시작하... 다시 시작하긴 하는데 처음부터라고 처음부터라고 세상에 세상에 거짓같은 게임 진짜 시발 네비에서 네비에서 시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비에서 유투문자 나오기 시작했죠? 세상에 아 쫌 음 아 먼저 가는 쪽이 더 불리하구나 아 불리하구나 이렇게 가면 돼 그럼 리스폰 지역은 이쪽이야 아직은 내가 1등이라는 소리지 아 개새끼 아 뭐야 쟤는 코끼리 박았네 점프 점프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커버링을 잘 타 잘 타야돼 잘 타야돼 조급하지 말고 1등이야 나 1등이야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나 1등이야 조급하지 말고 빅토리 조급하지 말고 진짜 힘들다 난이도가 막 급상승하기 시작하네 어디로 갈까? 여긴 뭐야? 라 만차 돈 음 퀴오테 으 아프겠다 아니 눈에 뭐 눈은 장식이야? 눈에 뭐 필터 끼셨어요? 어 우라노스 버서스 돈키호테 돈키호테 새로 얻은 돌이나 시험해야겠다 돌이나 시험해야겠다 광산 파이어 워크 캐논 아까 뭐 열렸었던 같았는데 케첩 파이어트 그리고 소 소 이거 이렇게 하자 아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개인적으로 감탄하게 된 스테이지 중 하나인데요 이게 멀리서 보면 거인인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풍차로 바뀌어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잘 만들었어 어쨌건 빨리 해야지 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넌 아 아 네 떨어질 수 있나 여기? 이렇게 깔자 잘했스 엄마가 기뻐할거야 이렇게 하면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깔자 이거 좋아 마침 딱 됐구만 가자 아 얘 풍차가 방해하는구나 아씨 땡 이거는 내 잘못이다 기다렸다가 점프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켜 뭐 부순거지만 아무리 좋아 어 저기 그것도 있어 부숴버려야 돼 아 부숴가지고 일단 돈을 못 벌게 했어 크으 나 똑똑한 것 같애 지금 점프 아 좀 불공평 이건 죽어 아 이게 아닌데 어쨌건 돈은 벌었으니까 가자 데미지는 내가 좀 더 적은 것 같다 자 돈 많이 벌었어 이 번돈으로 이렇게 짓자 캐타폴트를 많이 짓자 아 이게 아닌데 더 지울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으면은 얘 오다가 죽을 거야 크으 진짜 완벽한 착전이다 좋아 가자 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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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끄아아아아악 쉣떡 으아아아아악 부숴줘 부숴줘라 오른쪽 아이 뭐라는 거야 왼쪽이지 그래요 다 부수고 갈 거예요 뭔가 부순 것 같은데 이쪽인가 죽어라 뭐야 죽어라 죽은 게 아닌가 아우 데미지 이제 반피 달았어 한 네 번은 때려야겠다 이거 얘 번개로 막 데미지 줘야지 조금씩 죽어라 아 아 아쉬워 아 이거 더 지어야겠다 이거 좀 많이 지어두고 마지막에 여기가 돌이잖아 아 여기가 그거잖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막아버려 나중에 여기다가 이거 저 캣타포이트를 도비할거야 아 뭐야 뭐 추워 아 이 개새끼 아 저 고래 진짜 뭐야 거슬려 죽어 저 고래가 그 뭐지 공을 빨아들여가지고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게 만들어 아 이 거지같은 게임 진짜 점프 에너미지 롤링 에너미지 롤링 좋아 쟤도 실패다 돈이 없네 여기 어딨어 여깄다 이불 막고 있는거 같은데 이불 막고 있는거냐? 이불 막고 있는거냐? 아 쟤 소 소 밟았다 죽어라 가자 지금 시댕 ㅋㅋ ㅋㅋ ㅋ 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에픽이 많이 깎았어 쟤 한번에 못 깨뜨릴 수도 있어 성문을 못 깨뜨릴지도 몰라 확실하진 않지만 아 점프! 좋아 나쁘지 않았어 방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코너링만 잘 돌면돼 코끼리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가자 가자 죽어라 죽어라 동키호트 죽어라 부직 승리 어 좀 힘들었다 별 15개 모았다 윈드밀팬 뭐하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필요했어 이 고래 고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졸닥할 수 있게 해주잖아 뭐야 이건 로딩을 회전하는 시기인가 아니 흘러내리는 시기인가 네 그거보다는 별 모은 걸로 이거 해금하고 싶어 어 셀틱시 셀틱시 셀틱시?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보여주는거야? 흫 흫 아니 설명은 이렇게 해도 아 용 귀엽다 드래곤 아하 이 공 이거 공 거지 같은데 이것도 데미 뭐 데미 지금 데미지가 중요한게 아니니까 어렵지 않지? 점프 어 어 뭐야 그냥 바닥 건너도 되잖아 바닥 건너가자 아냐 진짜 바위에 올라가야 되네 배 위에 올라가서 죽어라 죽어라 아니 뭐 한 번에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지 그치? 으응 쩌고래 타자 으응 으응 올라가자 점프 좋아 이리 봐 타야 되는데 이거 타야 되는데 아! 이런 개 됐어 아 왜, 아 왜 앞으로 못 가? 아니 점프는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못 가 이거 이거 잡아야 되는데 파편 됐다 됐어 됐어 거의 다 왔어 아아 됐다 됐다 야, 죽어라 두 번 때리면 끝나? 두 번 때리면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뭔가 보스 치고는 박력이 없다 유닛 슬롯 그 다음은 요거 뭐더라? 로댕에 흘러내리는 시계 가자 although 띄우 띄우 불타는 기린 아우 다18 리, triumph 버닝지 랩 이거도 예술작품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그림이라고 하는데 난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음 한 번은 본 적이 없네 가자 뭐야 이거 아머드 볼더? 로딩 그 나오는 시간 엄청 끼네 어 어 뭐라는진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까? 광산? 안? 새로 나온 거 좀 써봐야겠다 그리고 이거에 이렇게 가자 야하 일단 광산부터 시작하자고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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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짓고 광산 두 개지?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곳은? 여기? 아하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치 이렇게 지어버리면 저기에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좋았스 크으 작정 완벽하다 작정 완벽하다 이거는 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 그 다음 건 그리고 여기 이거 많이 좀 설치하자 이렇게 설치하면 될 거 같애 두번째 회전 구덩이에서는 별일은 없겠지만 일단 첫번째 구덩이 이렇게 박으면 돼 다음에 돈 모이는 걸로 두번째 구덩이부터 막자 아이씨 상대가 훨씬 빠르네 일단 이렇게 박아 어 뭐야 저렇게 쑥 지나간다고? 저렇게 쑥 지나간다고? 아 뭐야 구덩이 빠져도 별일 없네 구덩이를 막으면 안되겠다 이거 뭐야 여기 맞아? 아 맞구나 길을 모르니까 되게 어렵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야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아니야? 점프 이게 내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직진 직진 뭔가 막 부숴버린 거 같은데 길을 모르겠어 오우 체력 개 많다 이거 죽어라 코끼림 지금 부숴놔야돼 아 아 아 아 미친 기린새끼 가자 가자 이렇게 가자 죽어라 죽어라 자 이제 두번째 두번째 구멍을 막아야겠지 어 여기지 아마 여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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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못 오게 막아버려 이렇게 이쪽이지? 아 고래로 막자 고래 고래가 최고야 이렇게 크으으 진짜 톡톡하다 나는 그리고 다음은 여기야 여기를 뭐 이렇게 막아 비행선으로 와라 아 아 근데 저기 저렇게 피해하냐 어이 이쪽으로 저렇게 피해가 아 걸렸다 걸리긴 걸렸네 죽어라 이 모독에 더 막아야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죽어라 맞아라 전기 난 이렇게 피해서 와야지 어이 어이 왼쪽 어렵지 않아 잘 보고 잘 코너링을 돌고 어? 왼쪽 점프 여기는 아 아 거지같은 주작감 진짜 하 근데 왜 아가 두 번 나오지 왼쪽 왼쪽 왼쪽으로 코너링을 잘 돌고 속도를 줄이고 점프 여기서 어디야? 아 왼쪽? 그 다음 오른쪽? 아 이거 거지같다 죽어라 저것도 부숴놔야돼 으으 조심해서 지나가 아 진짜 거즈같은 거 아 아 아 다행이다 비켜 코끼리같은 거 아 코끼리 맞지 참 같은 거가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 그래 달려 풀스피드 풀스피드 피가 애매하네 나도 한방에 못 죽일 것 같고 쟤도 한방에 못 죽일 것 같애 이렇게 막아버려 그리고 이렇게 쪼? 이렇게 모아 이렇게 모아버리면은 아 이렇게 뭐지? 빨아들이면은 쟤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지? 갈 곳이 없네 하나 둘 셋 좋았쓰 이렇게 완벽해 펄펙트 죽어라 죽어라 번개 나이스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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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어 아이고 여기서 왼쪽 쭉 줄였다가 여기서 오른쪽 아 뭐야 뭔가 맞은 거 같은데 점프 왼쪽 왼쪽 오른쪽 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코너링 으흫 거지같은 게임 진짜 여긴가? 코너링 좀 잘 좀 돌자 잘 좀 죽였다 죽였다 어 뭐야 죽은거임? 왼쪽으로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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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번에 꽝 슬피네 아 역시 슬피네 어 얘 자연 죽이겠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충 하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맞겠지? 그치? 아 근데 나 리전시가 너무 길어 기다리자 핸드폰이라도 보면서 흠 흠 흠 흠 오늘의 소식 일본 공항에서 만취한 항공요 한국관광버스에 놀라는 외국인들 영화 평론가들 평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 영화 평론가들 평을 믿을 수 없게 된 어 어 저 모래에 빠지는거 보면은 슈퍼마리오 3에 있는 그 사막맵 생각나 거기에서도 막 모래가 흐르는 유사라고 해야되나 유사라 유사 같은게 있는데 거기에도 가만히 있으면은 마리오가 빠지고 그랬거든 가자 여기서 왼쪽 어 어 긴겼다 근데 내 공 왜 이렇게 하얗게 빛나지? 아 하얗게 빛나는건 무적지 아니야 해서 그런건가? 아 뭐야 오 원래 지름길 있어 크 살면 가끔 죽여준다니 가끔 죽여준다니까라고 하니까 아 뭐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말하자마자 이런일이 벌어져 죽어라! 버닝즈레프 죽어라! 부직! 승리! 열렸다 자 다음은? 여긴가? 뭐야 이거? 아! 트리뷰셋 이거 필요했는데 잘됐다 뭐야 바로그나 바로그나? 발록나? 어? 코베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흐흐흫 어... 얘 이름 자주 까먹는다 우라노스? 우라노스가 아닌데? 우라노스 VS 코페르니쿠스 카우 와 이거 미친 뭐야 이거 리젠 속도 장난 아니네 데미지는 그냥 그저 그런데 피통도 얼마 없고 리젠 속도가 미쳤다 얘랑 거의 탑급인데? 페인트볼이랑 황산 그 다음에 성벽 있어야겠지? 그리고 콧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폭탄이랑 폭탄이랑 좋아 아 이 맵 못지 알아 기억났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좋아 그리고 여기 직선기라서 좀 잘 막아버리면은 상대 못 오게 접근 못 오게 막아버릴 수 있어 그리고 그리고 돈이 없네 이거는 여기다 지어야겠다 이렇게 돈이 없네 가자 역시 리젠 속도가 탑이야 어우 얘 피통 없으니까 조심해야돼 피에 얼마 없어 오우 오우 트리 비스 개 아프다 미친 피 깎이는 거 봐 미친 뭐야 야 내 피 뭐야 사람 죽여도 오르는 건가? 아니지? 사람 죽이면은 돈 오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사람 오브직트 취급을 안 하나봐 어 어 이거 조금 어 잠깐 나 피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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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더 헬 왓 더 헬 왓 더 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따라잡아야돼 으아앗 으앗 으앗 다 부수고 가 지금 다 부숴놔야지 좀 나중에 편해져 들어가! 거지같은.. 거지같은 공화 들어가! 좀 세상에 어허 어디까지 올라가? 아니 무게가 가벼워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하하 아 미친 일루가!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겠지 뭐지? 노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놀랐다 좀 직진! 직진 가야돼! 아 아아 나 얘네 죽으면 안 돼! 나 얘 피도 없어 가자! 데미지 89 미쳤네 바이러스 더 세워야겠다 이렇게 세워 대칭형 아 나 피가 없어 큰일났어 이렇게 세워 아 희망이 없구만 이거 점프 이 공이 나쁘진 않은데 피가 너무 적어가지고 봐봐 이거 트리뷰스에 트리뷰스에 몇 개만 있으면 피가 이렇게 슥슥 깎여 이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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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 상성인, 어? 내 상성인 카드만 가지고 있어 카드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방어, 방어선? 방어책? 여하튼 내 상성인 것만 가지고 있어 봐봐, 화살 한 대에 피 얼마까지 있는 거야 이리와 이쪽으로, 지름길이야 지름길! 으으으으으으 역시 똥 물리에 또하고 있어 일단 산 거지, 엔딩 봐야죠 산 건데, 엔딩을 안보면 돈은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아! 내 피통! 화살 맞으면 안돼 좋았어 맞겠는데, 일단 살긴 살았다 이대로. 직진 저게만 넘어가면 된다 제발 저기만 넘어가자 시댕 무슨 일까지 왔어 성 어디서 성 성을 막자 그래 아 뭐야 트래비스 더 못 짓네 됐다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폭탄을 좀 태워두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야 아 뭐야 건물이 더 많았어 아까에는 이런 건물 없었잖아 좋아 트래비스 한 번 한 아 돌덩이 좀 아 피 까이는 거 봐 진짜 아 왼쪽 왼쪽 아냐 왠 여기까지 그래 점프 좋아 여기로 가자 돌격 돌격 으으으 왼쪽 여기선 여기까지 가야돼 속도 가속도가 충분히 붙었으니까 아 아 뭐야 죽은 거야 산 거야 뭐야 이거 점프는 안돼 뭐야 됐다 됐다 뭐야 뭐야 아 됐다 아 버그야? 아 아 뭔가 자꾸 이상한 걸 세우고 있었지 왜 아 진짜 이 공도 거지 같네 진짜 공인데 내구력이 아 진짜 공인데 내구력이 뭐 이래 비켜 아 데미지 봐 데미지도 심지어 108이야 108번을 뜻하는 건가 이건? 세상에 뭐지? 뭘 암시하는 거지? 트리비스 아 트리비스 더 못 짓나? 아 질 수 있구나 15개 다 다 됐네 돈이 없어 번개로 지쳐줘야돼 아 아 너무 느려 번개 아 근데 이번판은 졌다 아 무게 으악 아 아 진짜 저 공 아 저 트리비스 날리는 저 투석기 별로 아프지 않은 효과도 별로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되게 공도 날리는 돌도 되게 코딱지 많은데 맞으면 겁나 아파 뭐랄까 야 어디까지 올라가 야 그만 내려와 내려와 아 하 하 리스타트 하 로또 로딩이냐 고 됐다 아 진짜 공 거지 같다 괜찮은 공이 어느거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위에 달려있는 성수가 공 성수가 문제야 성수? 십자가? 십자가가 움직인 것 같애 내가 쓸 때 이게 제일 괜찮다 이거에 요거 요거 요것도 요것도 있으면 좋아 그리고 트리 뷰셋 요거 요거 좋았어 어떻게 해야되지? 이렇게 할까? 지금 피곤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지금 뭔 변명? 아니야 변명 한 번도 한 적 없어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 이 게임은 거지 같다고 오 항상 거짓 같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아 역중 재판하고 싶다 갑자기 좋아 나머지는 금광이시자 금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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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금광 뭐야 돈이 없네 좀 기다리면 오겠지 애들이 돈을 벌어올거야 돈 벌어와 얘들아 그렇지 일단 시작이다 일단 이걸로 더이상 못찍게 막아야돼 이렇게 찍어버려 못찍게 어씨이 너무 몰려갔어 뭐가 있는거 같지만 아무리 좋아 패스?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막아버려 못찍게 찍고 아 좀 거짓같은 게임 진짜 부숴버려 못찍게 막아 이렇게 뭐야 여기 또 어디 아까 내가 있던 곳인가 세상에 아니 아니 아니야 나만큼 인성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다고 나는 그냥 게임에 좀 평가가 박할 뿐이지 인성이 나쁜건 아니야 아 아 이것도 뭐 아 뭐야 여기 여기 딱 가면 되겠는데 점프 여기 못찍게 이렇게 계속 찍어 가자 쾅 164 그럼 광사 하나 지어 돈 꽤 많이 벌렸어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거면 할 수 있어 하나 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지어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지으면은 아마 못 올거야 나중에 파이어 워크 캐논으로 여기도 지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은 상대가 오다가 빡치겠지? 뭐야 이거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네? 아니 각도가 좀 짧네? 사격 각이라고 해야지 오 오 으 으 으 으 됐다 빨리 찍어 무책게 더 막아 좋아 가자 속도 줄여 줄여 제발 줄이라고 어 뭐 원했던거 아니지만 뭐 좋아 아 아잇짜 점프 점프 가자 이, 여기서 이렇게 좋았스 아하하 아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게임이 아하 거지같은 게임 진짜 못찍게 막아 어쩜 그렇게 못할 수가 누구야 하울렛이지 안 봐도 뻔해 괜찮아 지금 내가 이기고 있어 아마도 어 못하는것도 재미 흫 아니야 나 게임 잘 잘 잘한다고 말 못하겠다 됐다 그래도 맥스 스피드야 내에서 제, 저 녀석이 피를 많이 깎으면은 어? 해볼만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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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어, 방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 꺼져 됐다 아 됐다가 아닌가? 아닌가? 좋아 이거 해볼만해 아 체력 차이 봐 아니야 안 졌어 이 방어선 짰잖아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얘 여기 오다가 죽는다니까요 믿어봐 뭐야 이거 고래 죽었어 이거 좋아 아 뭐야 이거 왜 못가 어 점프 비켜 이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날아가 아 아 시리에잉 왼쪽으로 왼쪽으로 좋았어 가자 직진으로 가 뭐가 있, 뭐가 있더라도 무시해 지나가기만 해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뭐 죽인거 같은데 아무리 좋아 가자 죽어라 황다 어딨어 고래 빨리 만들어야돼 다 한 방 부족하죠 이제 문 터진다 안 터져 기다려봐요 안 터져 봐봐 쟤 죽을라 그러잖아 죽을라 그러는게 아닌가 봐봐 지금 얘 얘 떨어졌잖아 봐봐 캬 완벽한 작전이네요 최후 변론의 시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직 지지 않았어 무슨 소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뭐야 아냐 아직 안 졌어 쟤도 아직 한방 남았을거야 한방전은 버틸 수 있어 힘내 사자들아 너희 할 수 있어 아 근데 조종하기 너무 힘들다 저 공원 조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나도 한방만 때리면 돼 봐봐 한방 남았잖아 이 마시지요! 점프! 아 그만 좀 갈가댜 씨 왼쪽! 왼쪽으로 으으! 으으! 세이프! 좋아 가자! 가자! 야! 아, 아니 아니야 저게 AI의 한계라 이거지 아님 내 실력이 지렸구나 둘 중 하나야 가자! 가자! 한방! 이리와, 이 코페르니쿠스 네놈이 지동설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천동설의 대세다 빅리그? 빅리그였나? 여하튼 승리! 뭐 나왔지 이제? 폼페이 우린? 우린? 처음 봐 하린 주의 잇돌이 에서 삶은 사랑 보기 합니다 뭐? 뭐? 뭐에요? 왕쥬 I am an actual demon with terrifying powers S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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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ck ... ... ... ... ... 흐흨 불쌍하다 화상에 폭발한 원인이 않게 악마 놀래서야? 왠지 왕따 괴롭히는거 같애 아까 얻은 공 뭐였지? 이거 거즈 같아 이거 했어 이거 글로브 광산에 오워 화산봐 화산 지리네 어... 폭약 그리고 요거 요거 어 그 다음에 못, 모너치? 요거랑 트리핏은 어디, 널까? 길이 어디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성문은 어딘데? 성문은 없는데? 아구야 성문이 요구야? 오케이 알았으 일단은 뭔가 속도를 줄이, 줄여줘야겠지? 이렇게 막아버리고 근데 이 노래 그거 아닌가? 그거 같은데? 그...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모르겠다 광산 광산 세 개 있어 하나 둘 두 개네? 다음 어디와야 돼? 아 근데 막을만한 곳이 막을만한 곳을 모르겠어 여기다 지울 수 없나? 이렇게 지워버리고 한 번 막아버리고 카우 하나 더 짓고 요거 하나 진짜 이렇게 지우면 좀 해볼만 할 거야 마침 리스폰 시간은 다 됐죠? 하나 더 지울까? 이렇게? 빨리 리스폰 리스폰 으으... 근데 이건 뭐? 이건 특징이 뭘까? 아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이 공인 생기나 보네 그치 그치 아, 씨, 거지같아 게임장 거지같아 지워야하네 아, 뭐야! 와, 내 핏 빠지는거 봐! 왓더 와, 용암 데미지 겁나 세네 점프 길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야? 어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 이거 그, 몬스턴트에 나오는 라두부 발킨처럼 쩔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 생각이었었는데 어 어 저거 잡으면 안되겠다 나 일단 피가 없어 아 아 거지같아 게임 진짜 한 대 안 맞으면 죽는다 한 대 맞으면 죽어 조심해서 오른쪽으로 뭐야 길 여기가 아니야? 길이 여기가 아니라고? 왓더 오 왓더 왓더 됐다 됐다 이상해 아, 이 공도 이상해 이 공 별로인 것 같아 이거 공 그냥 기본적인 공이 최고 최고인 것 같아 점프 아, 좀 아, 저거 부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부수면 내, 내 피가 있, 아 내 피가 다르지 안 부수자니 되게 저, 폭 저 뭐라고 하냐, 폭죽? 저 폭죽이 또 거슬리지 심지어 나, 어 지금 나 나 지금, 어? 레이싱 초반인데 벌써 피가 반이나 달았어 아 이거 부술 의도 아니었는데 뭐 여하튼 레이싱 줄이서 줄이고 기세로 이렇게 아, 진짜 거지같은 게임, 진짜 거지같은 레이싱 아 맥스 스피드야? 어어 개어려 죽어라 뭐야 저렇게 하는 것도 있어? 와, 이 개사기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뭐야 내가 방금 터졌어? 터진 거야? 아, 방금 터졌네 씨... 돈이 안 모이더라 돈 모으고 있는 거지, 이거 이거 좋았어 이렇게 지이면 돼 아... 화했더니 진짜 목 아프다 너무 화했나봐 가자 가자아 가자아 점프 지금 내가 너무 한 가지... 아, 좀... 너 한 가지 길 막 고집해서 그런 건가? 막, 여기서 용암으로 빠지면은 어? 거기에 막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있을리가 있나? 어? 왼쪽으로! 어... 잘 됐네? 잘 됐어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면은 곧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시댕! 으아아 아, 그래도 여기 잘하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아! 잘하면 될 거 같은데? 몰라, 일단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아, 피가 없으니까 뻘치 타지 말고 이렇게 가자 조심하고 조심하고 간다! 117 허... 이거 두 번이나 더 때려야 돼? 어, 얘 언제 여기까지 갔어 공은 더 못 찍고 어, 쟤 부서질 거 여기다 지워야지, 뭐 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네? 네, 빠를... 지 아닐지는 모르겠어 빠른 자인지는 여기다, 이렇게 짓자 그럼 오다가 펑 하고 터질 거야 일단 피는... 내가 얘보다는 두 배 정도... 적어... 확실하게 불리한 상황이긴 하다 아, 그때 한 번이라도 안 죽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용암에, 용암에 그렇게 데미지 주는지 몰랐어 조심해서, 점프! 조심해서 지나가고 아, 진짜 점프! 코너링 돌고 어? 드리프트! 이니셀티 마냥 아, 씨... 거지가 지지원였네 점프! 그 다음, 이렇게 왼쪽 짓고 내려가! 그리고 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째서? 아... 좀... 아... 가자! 죽어라! 좋아, 한 대만 더 맞추면 된다 그리고 상대도 상대 피를 많이 깎아두면 설마 저게 그렇지 그렇지 속도가 얼마 못 냈나보다 속도 못 내게 막아야겠어 여기 이렇게 막아버리고 자, 여기서 못 오게 좀 속도를 줄여버리자 아, 여기, 여기 질거 여기 아... 아니면 여기에 화약을 짓거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뭐 이미 후회... 후회한도 이미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노란색 뭘까? 용암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자아 마무리 지으러 가자 마무리 지으러 가자 가자아 마무리 지으러 먼저 도착하...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라고 했냐? 먼저 도착하는 자아 라고 하는게 맞을라나? 여하튼 으쌰 점프 아, 뭐야 있어 왼쪽 좋았어 나이슬리 턴 뭐야 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리 좋아 점프 다시 한 번 넘어가지 말고 기세로 다시 가 가자 내려와 아 괜찮아 먼저 도착만 하면 돼 도착만 하면 돼! 좀 비켜 막지마 으응 으응 됐다 죽어라 악마야 죽어라! 악마를 물리쳤다 빅토리 와 내가 초반에 뻘찌만 했었어 저거 그냥 간단하게 이기는데 뭐야 다빈치 탱크 다빈치 탱크? 거의 다 클리어한 것 같은데 뭐 남았지? 저 위에 있는 성이랑 여기 아래 클리어 있던가? 뭐야 이거 발리 오브 킹 피지컬 폼 일단 코를 때리라는 것 같지? 일단 코를 때리라는 것 같지? 워 왓 더 아 됐다 점프하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맞춰서 점프를 해야되는구나 저거 맞춰서 오케이 알았쓰 아 점프! 죽어라! 아 나 깨질라 그래 대충 공략 부분 알았다 와라! 이 스핑크스 고양이? 점프! 어 뭐야! 어 점프! 아하하 이러지 말자 점프! 죽어라! 코가 깨졌어 우리집 고양이도 저거 씌워준 적 있었는데 저거 씌워주니까 엄청 우울해 있었어 머리 못 끊고 막 그런다고 막 지나갈 때마다 막 어디 막 툭툭 부딪치고 그랬었는데 했다! 아 뭐야! 두번이야? 두번이네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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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 아 잠깐 이래도 안 돼? 왓 더 아 뭐야! 한방에 깨졌어 점프! 에이's 점프! 됐다! 스핑크스를 쓰러시려 했다 빅토리! 플러스 원 유닛 슬롯 마지막으로 바바야가 클리어야겠다 바바야가 바바야가 클리어 아 씨발 파이어보리더 뭐지? 뭐 딱히 특별한 설명은 없네. 데미지는 높다. 이거랑 아 못사야지 못사야지 좋을지 되게 감이 안온다 속도 늦추는게 좋은가? 요거랑 요 탱크도 좋을 것 같고 화약권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애 동무이 농장으로 알죠 동무이 농장 일단 광산부터 이렇게 하나 둘 아 왜 광산 안 지워지지? 광산 왜 안 지워지지? 아 이렇게인가? 그 다음은 어디냐 시작하는 곳 어어어 여기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다빈치 탱크 이렇게 지어놔 그 다빈치 탱크는 저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지워놓자 이렇게 지어놔야돼 여기 지어놓으면은 못오겠지? 오다가 얼엥 빠지겠지? 속도가 늦어져서? 좋았어 완벽한 작전이다 누가 봐도 완벽한 작전이다 갈수 incredul 체크하게 이 성문 앞에서 막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애 나도 가자 가자 이 눈들을 전부 다 녹여서 없애버려 뜨거움으로 아 근데 이거 불이면은 저기 얼음이 더 빨리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얼음 닫자마자 깨진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아하 뭐야 못 가 아 죽어버려 너도 죽어 죽어라 어 뭐야 제 피 왓더 피 반이나 달았어 괜찮아 나도 그만큼 데미지를 줬다 200 데미지 데미지 많이 준거야 이정도면 뭐야 얼음 별로 깨지지도 않았네? 뭐야 얼음 별로 깨지지도 않았네? 뭐야 여기 뒤에는 못짓네? 다미지 탱크 못짓네? 다미지 탱크 여기다 짓자 아 더 짓고 싶은데 다미지 탱크 좋아 좋아 번개로 지져주자 이쯤 어어! 너무 빨랐어 어디가? 어어! 가자 그래도 아아 난 아니다 장외는 안 장외는 아니야 왓더 아 꺼져 조종이 안 되잖아 가자 가자 이거만 깨면 클리어다 어 뭐야 얼음 깨졌어 좋았어 좋았어 다행히 먼저 도착하는 사람 이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 이기 이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깔아 그담에 여기 하나 아 뭐야 여기 소 소 소 동물 농장 동물 농장 포켓도 하나 깔아 여기에 그담에 소 소를 이렇게 깔아버려 오다가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 다미지 탱크를 깔면 돼 그러면 크으 완벽한 작전이야 아마 바바야가 더 먼저 그거 할 거야 바바야가 조금 더 먼저 리스폰이 될 거야 그러면은 최대한 이걸로 막은 다음에 음... 막은 다음에 시작해야지 뭐 딱 작전이 없다 지금! 크으 완벽하죠? 어 뭐야 코끼리 죽었어 저 미친새끼 빨리 와도 아직 늦지 않았어 데미지 먼저 주는 놈이 이긴다 뭐야 뭐야 상대 제 일관문 통과했네 어 어 상대가 일관문 통과했어 아닌가? 아직 아직은 아직 지금 쟤 호수 앞이야 좋아 가자 점프 좋아 이겼다 야 크으 데미지 봐 죽어라 바바야가 이 로리콘 같으니라고 오 이제 엔딩 뭐야? 뭐 하나 새로 열린건가? 문어? 크라켄? 어디로 가는거야? 여긴가? 여기? 어... 페레르모 모르겠다 뭐라는건지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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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2, 3... 하하하하하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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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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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흐흰 이거? ㅎ 이거 ㅇㅇ ㅇㅇ 뭐야 진짜 하는 거야? ㅇㅇ 내가 맥주집에서 해본 적은 있는 아, 이 맥주집에 있는거는 봤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 일단 넣으면 되는거지? 근데 공을 내가 조정하는게 무슨 의미야? 근데 공을 내가 조정하는게 무슨 의미야? 아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나 파란색인데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뭐야? 어떻게 조정을 해야돼? 마우스는 왜 있는거야? 아 스페이스구나? 스페이스로 하는거야 좋았어 좋았어 아이씨 됐어 자살꾸놓겠는데? 뭐해 너네 야 너네 뭐해 야 너네 뭐해 뭐지? 머그인가? 왜 몇 점은 몇 점 넣어야지 이기는거야? 아 그냥 많이 넣는 사람 이기는건가? 제한시간 내 야 이정도면 콜드게임이지 콜드게임 꼬올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무슨 기술이야 어? 뭐야 아 이게 위쪽 아래쪽 담당 나눠지는게 되게 어렵다 아 아 뭐야 공이 지 못대로 날아다녀 뭐야 공이 깨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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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잏 고올 아 아, 얘 시간이 지나면 제 HP가 점점 떨어지나 보다 저 공 그치? 어어? 어어? 그렇지 좀 야 미친 공에 한.. 공중이 떠다녀 야 너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공, HP가 없다 얘도 아니 내가 많이 때릴수록 데미지가 줄어든.. 데미지 누적되는 건가 저거? 공? 좋아 이제 슬슬 5대1이니까 이걸로 끝내야지 안 넣어도 이겠지만 잠시만 어? 자살골 자살골 못하네 빅토리 좀 시시했다 빅토리 좀 시시했다 하하 하하 개 짜증나겠다 으하 우후 흐음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네? 어.... 뭐 게임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컨셉이었어 어.. 뭐.. 평가를 하자면 게임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컨셉이었고 7.500원이 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좀 어느정도 있는 분량을 보여줄지? 그리고 멀티플랫 메이트플레이는 아직 안해봤지만 그래도 예술작품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또 게임으로 만든다는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소화해낸다는게 되게 놀라웠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예술작품이 아닌게 없어 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사운드 아 뭐 게임은 좀 아니더라도? 뭐랄까.. 기획자의 역량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있다고 해야되나? 이 게임으로 인해서? 진짜.. 진짜 쩌은 기획자 아니면 이런 게임 못 만들었을 것 같애 그래 그래픽도 좀 놀라웠지? 아니 그래픽이 작품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세상에 막 이렇게 옛날 로마시대 같은 그 벽화가 있는가 하면은 막 현대미술 같은 벽화가 있.. 그 그래픽이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누구냐? 그 빈센트 방구의 그 그림을 참고삼아서 만든 배경도 있었고 뭔가 쉐이딩이라고 되나? 렌더링이라고 되나? 하여간 그게 막 수시로 바뀌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 흥미로운 점이었고 스토리도 되게 재밌었어 그치? 일단 해볼만한 작품인 것 같애요 뭐 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애 재밌게 한.. 아 재밌게 했어 게임이 조금 날 빡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있었네 온라인 좀 해볼까? 온라인은 뭘까? 서칭 잡히긴 하냐 이거? 서칭 안 잡힐 것 같은데 역시 안 잡히네 거지같은 게임 진짜 잡힐 리가 없지 역시 게임이 재미.. 게임이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고 어? 게임 속도 충분히 있는데 멀티플레이 잡힐 리가 없지 메이저한 게임이 아니니까 이럴 줄 알았어 조인필드? 뭔데? 이럴 것 같애써 방은 얼마인지 한번 보자 퍼블릭 퍼블릭 방은 어.. 어.. 퍼블릭 방은 어느 정도 있을까 뭐야 나쁘지 않게는 있네 근데 전부 다 핑이 거지 같네 한번 해볼까? 뭐야 5,130 모였어 방금 이게 점수 아냐 점수? 미쳤어! 이게 매.. 이 게임이야? 싫어 내가 질 것 같은 게임 내가 왜 해 네 뭐 어쨌건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온라인.. 멀티.. 친구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멀티플레이하기엔 되게 무난한 게임인 것 같애요 아.. 방송 여기까지 해야지 딴 거.. 딴 것도 없네 나 다음에 이거 해볼까? 원 흠